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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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무섭다. 착각이 아니었다. 저희 응원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영화 개봉해서 너무 기쁘고요. 영지가 응원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지아야!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동일 씨, 차태현 씨, 그리고 또 김유정 씨, 서현진 씨 파이팅입니다. 대박나십시오. 뉴 파이팅! 파이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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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아, 아, 기아, 아! 해요. 쌩시민아, 우리 사회에 들어왔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차태원 오빠 주연의 김유정씨 다 저랑 친분이 있는 분들이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영화보다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영화도 어김없이 진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이팅입니다 계단 조심하시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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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귀여워. 저희 영화 응원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 응원멘트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를 들어주셔야지. 응원멘트? 네. 저희 영화 잘되라구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전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화를 제작해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연하는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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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 영화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되게 정말 좀 가족분들 또 친구분들이랑 웃고 떠들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되고요 꼭 재밌게 보고 돌아가셔서 주범 분들한테도 좀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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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영화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넌 누구 초대로 왔냐 저는 유정 언니요 저희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차태원 선배님이랑 주지훈 감독님 초대를 왔는데요 넌 누구 초대로 왔냐 저는 유정 언니 응원하러 왔습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파이팅 사랑하기 때문에 파이팅 네 대박나세요 놀라세요 새로운아 새로운아 저 영화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017년 첫 새 코미디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잠깐 나옵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래서 오늘 또 왔고요. 차태현 선배님과 여기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파이팅!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놀랍다. 고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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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어. 고기였어요. 고기였어요. 마이크 할 거예요? 네. 저희 온라인 쪽 카페도 있어요? 네? 피키캐스트랑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유정이 초대받고 왔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되고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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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조심하세요. 저의 영화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유정이에 초대를 왔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기대적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보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정진아, 헷갈리니까. 저의 영화 응원 멘트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영화 대박나세요. 화이팅! 저의 영화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글쎄요. 굉장히 믿고 보는 보증 수표들 아니겠습니까?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워낙 작품을 보는 안목이 뛰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품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민신! 아, 예. 와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 예쁘다. 네. 대상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연말에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영화가 될겁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차태현 선배님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많이들 관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영화 너무 좋은 영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즐겁게 보고 가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이팅! 감사합니다. 계단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 개봉이죠? 1월 4일. 사랑하기 때문에 1월 4일 잘 개봉합니다. 우리 유정이 많이 사랑해 주시구요. 사랑하기 때문에 영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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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나한테 인사해. 저희 영화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배우 김가현입니다. 사랑이 때문에 겨울에 잘 어울리는 영화 같고요. 지금 드라마 촬영하다 와서 복장이 좀 정상스러운데 아무튼 영화 대박나서 따뜻한 겨울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이팅! 계단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아니구나. 내년 초 전 국민을 강타할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차태현 화이팅! 배성호 화이팅! 성동일 화이팅! 임주환 화이팅! 유정희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응원 멘트요? 응원 멘트 뭘로 하지? 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올해... 아, 이제 내년이군요. 대방이 나고... 대방... 을 나게 되세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아, 이거 드리브로 가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영화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제가 평상시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사랑하기 때문에... 영화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태현 씨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유정희도 화이팅! 콕콕 비웠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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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화 응원 멘트 한 마디만 해줄래요? 이거 들을 수 있을까? 무거워서 못 들을 것 같은데?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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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때문에 화이팅! 사랑하기 때문에 대박 나세요! 뭐야 же wird! 우아! 감사합니다. 해요 저의 영화 응원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대상님이 먼저 대상님이 응원 멘트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뭐 태연이 형 때문에 이렇게 받았는데 태연이 형도 사랑하기 때문에 대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유정이가 또 우리 게스트로 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해맑은 우리 유정이 너무 이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초대박. 몇만 예상합니다. 네? 몇만. 한 백만. 장난치네. 한 500만 정도. 한 5백만 정도. 한 말씀 하시죠. 1박 1팀. 저는 쉬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이팅. 사랑하기 때문에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Hetmançãoänd kurt이탕을 봅니다. ν 네 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새해에는 꼭 봐야 할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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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